3, 2, 3, 시작!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입니다! 어 죄송해요. 숨이 너무 차가지고. 어머. 한 명씩 2차 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세민입니다. 반가워요.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세민입니다. 오늘 신나게 놀아봐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주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세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토이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저희가 작년인가요? 작년? 안녕 인사해라는 곡인데요. 어떠셨나요? 좋죠. 와우. 오늘 근데 되게 어린 친구들이 많이 맞아요 맞아요. 안녕. 토요일이라 그런가 봐요. 그러게요. 학생 친구들 반가워요. 반가워요. 안녕. 태권도 하시는.. 무슨 하시는 거예요? 어? 태권도? 태권도? 오우. 멋있다. 맞아요. 멋있다. 어머 어린 시절 생각나게. 저 뭐 하시는 분들이시죠? 오늘 공연을 하셨나봐요. 아 공연!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낮부터 계속 여기 계셨죠? 네! 재미있으셨어요? 네! 우와! 우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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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활기차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열렬하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또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좋은데. 어 죄송해요. 저희도 아주 힘나가지고 두 번째 무대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맞아요. 두 번째 노래는 저희 이번에 활동했던 곡이죠. 맞아요. 청덩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시원해졌긴 했지만 여름의 느낌을 저희가 다시 찾아드리기 위해 이 노래를 갖고 왔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여러분. 땡! 저기 저도 빠지고 싶네요. 저도 당장 빠지고 싶어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오면서 봤는데. 맞아요. 오는 길은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네. 와주신 저희 팬분들 이름이 싸인팬이거든요. 싸인팬 팬분들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채꼬. 앞으로 물 생각하실 때마다 저희랑 같이 생각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맞아요. 바로 풍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그니처 매력에 풍덩 빠지셨나요? 예! 어우 바람도 많이 불어요. 갑자기. 맞아 맞아. 뭔가 풍덩이 아니고 설렁이어야 될 것 같긴 하죠? 나도 모르겠다. 좀 더 풍덩 노래해서 시원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갑자기 엄청 시원했는데 안 추우세요? 추워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어머어머. 반바지 입고 계신데 괜찮으세요? 어머어머. 너무 추우실 것 같아요. 저희 팬들은 좀 얼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어서 기분이 너무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꼭 겉옷 든든히 챙기시고요. 아시겠죠?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날씨가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 건강 잘 챙기세요 여러분. 근데 지금 봤는데 저기 뒤는 뭐 푸드무스인가요? 어머. 네. 저기 맛있는 거. 오 맛있겠다. 딱 드시고 계셨어요.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네? 침침? 닭감장? 닭감장? 오 닭감장. 보니까 도토림 이런 것도 먹고 오 맛있겠다. 되게 시장 음식 되게 드시는 것 같고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재밌게 구경하시다가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세요 아시겠죠? 각도 잘 챙겨볼게요. 알겠죠? 응. 아우. 친구들이 너무 활기차요 지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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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멀쩡을 이어받아서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I'm OK 라는 곡인데 이게 아무리 힘들고 슬프고 지쳐도 나는 괜찮아. I'm OK. 하는 노래인데 듣고 여러분들도 활력을 얻으셔서 내일부터 또 남은 일상을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네요. 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죠? 여기를 아 그러게 내려가도 혹시 저희가 여기를 내려가도 되는 건가요? 네. 아 된대요. 된대요. 그러면 정말 저희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 혹시 질서를 조금만 잘 지켜주시면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질서가 흐트러지면 저희는 바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꼭 자리에 앉아서 질서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셨죠? 네. 약속할 수 있죠? 약속. 약속해야 돼요. 약속. 안 그러면 도망갈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바로 해볼까요? 좋아요. 허리 주세요. 아이보 케이크가 들려드렸는데 내려가니까 되게 많이 좋아하시네요. 그러게요. 좋네요.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질서에 너무 잘 지켜주셔서 맞아요. 무사히 무대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지금 너무 질서를 잘 지켜줘서 한번 더 내려갈까봐요. 맞아요. 진짜 그럴까봐요. 지금 저희가 한 두 곡 남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곡에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미있게 놀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준비되셨죠? 네. 어우 미쳐. 바로 지금 여러분들 뜨거운 열기를 이어서 저희가 빌려드릴 다음 곡은요. 이번에 컴백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 혹시 이 포인트 안무가 있는 I Like I Like 이라는 곡 아시나요 여러분? 네. 진짜요? 오오. 오오. 아시는 척 해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표카노 감사합니다. 되게 좋고 되게 귀엽고 발랄한 노래니까 플레이리스트에도 한번씩 넣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대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맞아요. 같이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래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 맞아요. 한번 같이 불러보시는 게 어때요? 좋죠? 좋아요. 한번 세미가 소개시켜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리킬 거예요. 그래서 It's you! 하면 여러분이 다 같이 I Like I Like I Like I Like I Like I Like 이러고 외쳐주시면 되는데 쉽죠? 오오.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시작. It's you I Like I Like I Like I Like 오오. 맞아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진짜 100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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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해도 되겠어요. 맞아. 역시 양상이 최고입니다. 맞아요. 잘 알려주셨으니까 여러분 잘 놓으실 수 있겠죠? 네. 검사할 거예요. 기대할 거예요.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맞아요. 저희 이니와 함께해서 지금 다 들리거든요? 검사할 거예요. 그럼 바로 보여드려볼까요? 고요하네요. 아유 죄송해요. 왜 이렇게 많이 꼬이는지. 양산이 화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그렇나봐요. 역시 양산이 최고예요. 저희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 재미있게 놀아주시고 너무 여기 멋있어가지고. 맞아맞아. 흥분도가 쉽게 가라앉지 않네요. 맞아요. 너무 신나서 혀가 자꾸 꼬이나봐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같이 화이팅 환문할까요? 좋아요. 저희가 Let's move! 시간이! 다 같이 하면서 허공을 세게 스트레스 다 날리면서 쳐주시면 돼요. 준비되셨죠? 네. 자 바로 해볼게요. Let's move! 시간에 참 참 참 참! 여러분 진짜 짱이에요. 짱이에요. 지금 알려드린대로 잘 해주셔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끝났어요 지금. 맞아요. 협박량이 너무 좋으세요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맞아요. 아니 저희가 이제 축제를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따라 불러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이제 해주시는데 양산이 진짜 제일 잘 호응해주시는 것 같아서 오세요! 그리고 저희가 다녔던 행사 중에서 어린 분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에너지가 좋아요. 너무 에너지가 좋아요. 맞아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무대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 가까이서 한 분 한 분 뵙고 무대도 약간 내려가고 이러면서 너무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벌써 이제 한 곡 남았어요. 아쉬워. 어떡해. 마지막 무대인데 너무 아쉽죠? 그만큼 더 재미있게 즐겨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이것도 노래 같이 부르니까 재밌죠? 재밌죠? 좀 강요하는 것 같나? 같이 부르면 재밌으니까 이것도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불러볼 준비가 되셨나요? 네! 됐어요. 누가 알려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저희가 다 같이 뒤를 돌 거예요. 뒤를 돌아서 시원한 오늘 밤이라는 노래가 나오면 여러분이 다 같이 오로로로라 오로로로라 이거를 깔라불러 주시면 돼요. 너무너무 잘해요. 맞아요. 두 번 나와요. 두 번. 맞아요. 귀여운 아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귀여워. 이거 같이 한번 연습해볼까요? 연습해봅시다. 시원한 오늘 밤 오로로로라 오로로로라 두려워. 두려워. 오로로로로라 오우. 이렇게 즐겨주시면 저희 마지막까지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맞아요. 또 그냥 가만히 앉아계시면 춥잖아요. 그래서 신나게 따라 부르면서 마지막 무대까지 즐겨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예이. 예이.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쯤에 여러분이 응원소리가 잘 들리면 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이.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내려가요. 진짜 있으니 한번 무대 끝까지 함께 즐겨주실 거죠? 네. 좋아요. 저희가 이제 26년에도 양산에도 와 오면 좋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26년에는 양산시가 승격이 된 지 30주년이 된 흑회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정말 양산 시민분들이 에너지도 너무 좋고 또 열심히 사시니까 뭔가 여기 딱 오니까 저도 너무 에너지도 많이 받고 좋은 것 같아요. 꼭 다시 만날 그 날을 기억하면서 저희는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너무 애타게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오늘 아주 즐거운 추억이었어요. 즐거운 추억을 가장 안고 갑니다. 즐거운 토요일이었어요. 너무 귀여워요. 어머 어머 다 이제 나와주셨네. 저희는 너무 아쉽지만 마지막 무대 이제 시작하기 전에 화이팅 거 다 같이 한 번 다시 하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혹시 까먹으셨나요? 어머 안으래요. 맞아요. 하늘을 치면 돼서 저희 거 되게 쉬워요 사실. 맞아요. 시그니 차차차니까 그쵸. 그럼 한 번 해볼까요? 네. 그럼 마지막 무대까지 화이팅! 렛츠고! 시그니! 차차차! 야토!